대학생 청년 포교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홍대 선원도 어제 하루 하안거 정진으로 수행 열기를 더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특별한 수행회장 양효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성지 홍대 중심가에 자리 잡은 저스트비 홍대 선원. 하안거 결제일인 어제 홍대 선원에서도 특별한 정진회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님들, 진짜 많은 스님들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열심히 수행하시는데 그런 걸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했어요. 산문 출입을 멈추고 깨달음을 위해 정진에만 집중하는 안거. 두문 불출 집중 수행인 안거의 엄중함을 덜어내고 종교를 떠나 누구나 집중 수행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홍대 선원이 일일 안거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또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된 하안거 결제 하루 수행은 무건과 바로 공량, 좌선과 걷기 명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안거 수행이지만 내 아내 자신과 만나 참나를 찾는 수행의 목적은 모두 같았습니다. 과정과정에 절제와 하심이 필요한 바로 공량은 수행인 동시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무건과 바로 공량에 이어 좌선과 걷기 명상을 반복하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자각하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법을 채득해 갑니다. 하루 동안의 수행이지만 안거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수행에 집중한 참가자들에게 홍대 선원에서의 하루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